남도의 문화예술자원인 수묵화를 주제로 한 국제 비엔날레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기존 전시회와 차별한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을 통해 수묵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남도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단아한 산수를 흙과 백의 조화로 그려놓은 풍경화 다양한 색채를 넣은 이국적인 인물화 가상현실에서 수묵화를 그려보는 체험은 동서양 전통과 미래의 소통입니다 남도의 전통문화예술자원인 수묵화를 주제로 한 국제 비엔날레가 오는 9월 전남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수묵, 어제의 묵고 내일의 다파다를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목포와 진도를 무대로 중국, 일본, 프랑스 등 10여 개국에서 작가 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선호계층 위주로 이루어지는 예술 행사의 틀을 벗어나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수묵화의 대중성과 저변 확대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관 외에도 전통시장과 도심 곳곳을 무대로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찾아가는 이벤트를 통해 수묵화의 가치를 알리게 됩니다 수묵화를 신호탄으로 남도의 문화예술 자원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날개짓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